허경영 tv 시청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지난달부터 세계 10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세계 10위국에 있는 이태리가 11위로 내려갔어요. 이태리, 로마를 우리가 이긴 거예요. 이태리의 이 로마라는 나라를 우리가 이겨가지고 이 나라가 11위가 됐어요. 지금까지 로마가 10위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 10위로 올라가면서 로마가 세계 10위로 밀려났어요. 우리나라의 기적 아니에요? 굉장한 우리 민족의 발전이 세계 10위 올라갔어요. 신명은 세계 1위인데 자살이 세계 1위야. 이게 뭘 말해주냐. 신명은 세계 1위야. 자살은 세계 1위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소년이라는 게 옆에 붙어있어요. 자살률도 세계 1위고 청소년 자살도 세계 1위야. 그런데 청소년의 문화는 세계 1위야. 또 묘하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나갔다면 전부 1등이야. 세계 음악 차트에 랭킹에 올라가는 건 순식간이야. 싸이도 마찬가지고 방탄소년도 마찬가지고 대장금도 마찬가지고 뭐 말했다면 우리 민족은 세계 1위에 올라가. 신명이 있는 민족이야. 신명. 잘한다 잘한다면 당할 자가 없어. 그런데 마누라 보고 넌 그것밖에 못하냐. 자식 보고 넌 그것밖에 못하냐. 열사모 그냥 집안이 망해버려. 그런데 아들이 공부도 못하는데도 잘했다. 아빠 20점 받았는데 잘했다. 다음에는 25점 받아 봐라. 이렇게 하면 신명이 나면은 그냥 무슨 이해가죠? 점수를 잘못 받아보니까 아버지가 더 좋은 선물을 갖다 주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25점만 받으면 아버지가 더 좋은 걸 사주겠다. 이렇게 신명을 자꾸 돋아주면 1등 가는 건 시간문제. 그런데 걔 보고 야 인마 그걸 성적표라고 받아봤어? 야 인마 가서 죽어버리라. 이걸 사면 우리 민족은 망조가 들어버려. 우리 민족은 꾸지름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민족이야. 밝은 신의 능력을 제일 먼저 느끼는 민족이야. 신명.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 세계를 바꿔버릴 수 있어. 맞죠? 그러니까 절대 자기 아내나 남편한테 잘못만 지적하면 안 돼. 거기에는 사랑이 들어있어야 돼. 그 사랑이 들어있는 말은 같은 말이라도 가슴 아프게는 안 해. 자존심을 안 건드리면서 잘하자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린애가 점수 나쁘게 받아왔다고 자존심 건드리면서 네 자식아 맨날 컴퓨터 마구 앉아있다가 그 꼬라지 좋다 꼴 좋다 가서 되져버려 이러면 됩니까? 안 되겠죠? 한 번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애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영혼이 안 지워져요. 시험 지르고 시험지마 딱 잡으면 아버지가 가서 되져버려. 요 소리가 딱 들리는 거야. 시험 잘 치지까? 안 돼요. 아버지가 야 괜찮다. 다음에는 5점 1점이라도 더 받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 나는 너를 믿는다. 앞으로는 이 아버지가 벌어난 돈 이 대한민국의 모든 재산 그게 다 네가 너희가 가져간 네 나이 또래들이 다 가져갈 거야. 아버지나 지금 있는 어른들은 한 명도 그거 가지고 있을 줄 없어. 다 죽어. 네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너희가 이 대한민국을 가지고 갈 주인이야. 너 어마어마한 부자야. 그래 안 그래. 네가 공부 못 한다고 해서 네 게 아닌 게 아니야. 이 아버지가 일어난 업적이든 대한민국 우리 어른들이 하는 모든 업적은 네 친구들하고 네가 다 가져가는 거야. 너희가. 그러니 너네들이 그걸 운영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공부하는 것뿐이야. 그래 안 그래. 아버지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그 재산을 다 관리해야 되는데 뭐 알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애들한테 용기를 주면서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려줘야 되는 거야. 누가 그걸 모르면 외국 사람한테 다 사기당해버리면 되겠냐? 그래서 너희가 공부하는 거야. 너희 부담 갖지 마. 그죠? 응. 그러니까 아버지도 엑스타라고. 엄마도 엑스타래야. 너희가 이 대한민국에 이끌고 가야 될 때가 온단 말이야. 아버지도 언젠가 널고서 죽을 거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하면 애들은 그 아버지 말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어깨가 무거워지잖아. 이러면서 희망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격려해줘야 마노라든 남편이든 잘 되는 거야. 야! 이러면 그냥 에너지 천사 다 나가버려. 야! 야! 감사합니다.